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디빌더는 영국의 바디빌더 밥 워러하우스입니다. 그동안 제가 내추럴 바디빌더들을 따로 다룬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워러하우스는 지난 9월에 열렸던 투 브로스 NPC 이벤트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프로카드를 획득한 남자입니다. 주니어때부터 바디빌딩을 시작해서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고 보디빌딩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175cm 정도의 키에 무대 체중은 76kg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에 WMBF라는 단체 소속의 내추럴 바디빌더로서 그 시합을 준비하다가 워밍업 겸 해서 투 브로스 이벤트에 출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덜컥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것이죠. 지난 포워드비아드 팟캐스트에서 WMBF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는 질문에 IFBB 프로에 남아서 최고들과 경쟁을 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밥 워러하우스라는 선수를 포워드 아비아드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업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넷상에서 내추럴과 비내추럴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워드 아비아드 팟캐스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밥 워러하우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영상이 밥 워러하우스의 시즌 초기 사진이고요. 마지막 우측 사진이 시즌을 완전히 마무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밥 워러하우스는 내추럴 바디빌딩과 케미컬을 쓰는 익스트림 바디빌딩에서 달라야 되는 점에 대해서 식단을 먼저 꼽았습니다. 우선 밥 워러하우스의 다이어트 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시합을 준비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내지 2회의 시합을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2년에 한번 뛸까 말까 하는 정도이죠. 좌측 영상의 벌컵 최종 몸무게가 110kg에 육박하고 우측의 사진은 시합 체중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76kg 정도입니다. 즉 30kg이 넘는 그러한 차이를 두는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밥 워러하우스는 내추럴 바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부분이 탄수화물량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긴 시간의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밥 워러하우스이기도 하죠. 또한 근육량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벌컵을 이렇게 지방을 포함하서라도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을 1파운드, 2파운드, 5파운드라도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지방은 감수해야 된다는 워러하우스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시합이 다가오는 시즌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주일 단위로 진행을 하고 2일 동안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고 5일 동안 저탄수화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월, 화 2일 동안은 45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 이후에는 저탄수화물을 섭취하되 200g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추럴 바디빌더와 케미컬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식단 외에는 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팟캐스트에서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밥 워터하우스의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습니다. 밥 워터하우스는 오브나를 기준으로 약점 부위를 조금 더 보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영상과 더불어 인스타그램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밥 워터하우스가 바벨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와 운동 방법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크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을 비력하였습니다. 추가로 내추럴의 장점에 대해서는 수분 보유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케미컬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과 본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볼륨감을 완전히 장착하고도 완벽한 다이어트를 이룰 수 있는 익스트림 바디빌더와는 다르게 내추럴 바디빌딩 쇼를 보시면 볼륨감을 많이 상실한 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밥 워터하우스의 모습입니다. UK 그랑프리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 출전을 한 모습인데요. 10명의 출전자 중에서 9위라는 순위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장기간의 오프 시즌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시즌을 오프하고 벌킹 모드로 돌입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둔부에 빗살무늬가 갈라질 정도로 밥 워터하우스의 다이어트의 수준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FBB 프로리그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케미컬을 사용하고 밥 워터하우스가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확실히 사이즈나 볼륨감적인 부분에서 모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분할과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자 이야기도 했지만 밥 워터하우스는 이미 내추럴 보디빌딩계에 본인보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카에라는 내추럴 바디빌더를 언급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이즈와 다이어트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밥 워터하우스의 변천사라고 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주니어떼의 모습이고 우측 하단이 프로카드를 획득하던 당시의 밥 워터하우스의 모습입니다. 포우아드 아비아드는 팟캐스트에서 상단 4가지 사진보다 하단에 있는 4가지 사진이 큰 발전을 이룬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밥 워터하우스의 대답은 상단에 있는 4가지의 사진 당시에는 단백질 양을 서서히 올려가면서 탄수화물 양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했다면 아래 하단의 4가지 모습은 단백질 양을 고정적으로 두고 탄수화물 양을 변화시켜가면서 크게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큰 변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런 논쟁이 과격화되면서 SNS에서도 조금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좀 아쉬운 모습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드레임 포이닝의 트포이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상으로 인해서 싸움에 점화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과 내추럴 비내추럴 토론으로 다투지 않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